박선생의 수요상담소 수요상담소를 같이 올리기가 좀 애매한 타이밍이어가지고 이번주 수요상담소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친구긴 한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수능 전이니까 공부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상담글을 올렸어요 근데 글과 함께 시험지를 같이 올려주셨습니다 시험지를 직접 보여드리기 좀 그렇고요 이게 개인정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1페이지, 2페이지 주로 많이 틀리고 3, 4페이지 다 맞았어요 아 이런 경우가 진짜 고민이 되는 케이스거든 이런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지구과학에 왜냐면 이제 뭐 타 과목에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어 어떤 과목들은 킬러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구과학은 지구과학 과목 특성상 킬러가 3, 4페이지에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게 개인차가 너무 심해 어떤 친구한테는 이 문제가 킬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한테는 이 문제가 킬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막막하거든 왜냐면 공부는 공부대로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이옵게 틀리는 거야 문제를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친구 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찍으신 퀘스트를 보고 답답한 저의 모습에 상담을 요청하기 위해 이번에 본 메데프 모의고사를 찍어서 올립니다 저는 재수생이고 작년에 거의 모든 모의고사 40대 초중반의 성적대로 2등급을 받다가 수능 때 처음으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생각해보면 실수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애써 외면하고 있다가 수등날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디서 내가 실수를 하는지 문제 지문을 제대로 안 읽는 습관 각 자료가 어떤 걸 나타내는지 읽지 않고 바로 자료 먼저 보는 등의 습관을 파악하여 신경 써서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 실수가 없었음에도 왜 점수가 안 나왔을까 무엇이 부족한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입니다 이번 시험을 보면 3번에서 제가 헷갈렸던 부분 디그 선지에 가해 자료를 보면서 상부 멘탈에서만의 모습이라 했으니 상부 멘탈에서는 소변이 안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닐까 입니다 평소에 하지도 않는 부분에서 모든 게 의심스러워집니다 또한 8번 기억선지도 마찬가지로 주계열성에서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 온도가 높다는 건 평소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지만 시험 시간의 중심부에서는 어차피 다 똑같이 수수익률화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의심을 하게 됩니다 7번에서는 큰 틀을 보지 않고 여름에 난류가 센데 난류는 연분이 높으니까 등염문선이 볼록하게 올라가 있는 나가 여름이겠구나 하고 넘어가서 틀렸습니다 아직 개념 공부가 차이가 안 된 걸까요 개념을 다시 들어야 하는 걸까요 라는 상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는 뭔가 안심시켜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 친구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아주 크게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는 상황이긴 한데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듣는 거는 좀 오바입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행동강령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개념이 완벽하게 채워가 안 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지구과학 공부를 할 때 항상 어떤 느낌의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뭐 벽 같은 데다가 페인트 칠을 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벽이 오돌도돌한 거야 그럼 페인트를 한번 쓱쓱 칠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다 채운다가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 번 칠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 거야 지금 왜냐면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내가 학습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개념 강의를 수강한다 이건 아니야 대신에 만약에 내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걸 갖다 발췌해서 수강하는 거 괜찮아요 전체를 다시 보는 건 좀 오바야 그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들 글을 읽으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개념서를 1회독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만약에 개념서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내가 이걸 또 보면은 놓치는 걸 또 놓칠 것 같아 그러면은 다른 종류의 개념서 예를 들어 수능특강이라든가 아니면은 교과서를 갖다가 정독을 하는 걸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이거 얼마 안 걸립니다 하루에 몇 시간 투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투철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정말 각 잡고 한번 읽으면은요 한 3시간 정도면은 정말 정독하고도 남을 거야 근데 정독을 하되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었나? 이 그래프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었나? 축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나? 이런 거 보면서 그림까지 데이터까지 자료까지 꼼꼼하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독을 해보시고 그러면 내가 이제 모자란 부분들이 보일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좀 다시 풀어봐봐 풀었는데도 계속 구멍이 나타나 그러면은 그 파트만 발췌해서 강의를 들으세요 그 다음 단계는 전부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내용은 머릿속에 다 있어 거의 대부분 다 근데 거기서 내가 빠진 내용이 뭔지를 갖다 확인해야 되거든 이러면 시간이 확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처음부터 1강부터 전체까지 완강 딱 한다 이건 너무 오바야 알겠죠?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강의를 듣고 나서 이걸 체화하는 시간들이 우리가 좀 걸릴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친구가 지금 이 문제를 틀렸잖아 근데 여러분들 수능 전까지 똑같은 주제에 대한 문제를 몇 번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난 적어도 다섯 번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첫 번째 풀었을 때 만약에 이걸 틀렸어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풀었을 때는 그걸 맞춰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들을 갖다 가지는 거야 우리가 문제를 푸는 이유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야 수능에 가서 안 틀리지 이 친구는 너무 정확하게 본인의 상황을 잘 분석하고 있어요 되게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갈피가 안 잡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약간 어둠 속에 있는 느낌들이 날 수도 있거든 근데 가고 있는 방향이 틀리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실수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실수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런 N값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은요 이게 점점 점점 채워지면서 점점 좁혀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추천하는 바가 지금 아마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실수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 특히 1, 2페이지 트는 친구들은 거의 다 실수거나 조건 제대로 못 보거나 갑자기 딴 생각하거나 이런 거거든 생각의 흐름이 자꾸 튄단 말이야 갑자기 그게 왜냐면 이것도 경험 부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문제를 압도적으로 많이 푸세요 그냥 많이 푸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친구는 어차피 3, 4페이지 다 마치는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앞에 거는 계속 채워나가야 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내가 이제 N수생들 대상으로 몇 번 테스트를 해봤어 해봤는데 적어도 잡는데 한 2, 3주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는 여러분들 습관이기 때문에 그 습관을 본인이 알게 되었어? 그럼 고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실수 노트를 작성할 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지금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상부 맨틀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 조건에서 뭘 못 봤냐면 섭입이 일어난다 섭입대에서 해양지각이 소멸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섭입대에서 해양지각이 소멸된다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해봐 소멸되었어 그럼 이런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쓸 때 섭입대라는 단어 그리고 해양지각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카테고리를 머릿속에 나눌 때 이런 거지 멘틀 대류 모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단 말이야 멘틀 전체가 대류가 일어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데 그 대류의 공통적인 표를 보면은요 공통점이 나왔어 판구조 운동, 판의 경계에 대한 설명은 다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 카테고리를 갖다가 지금 머릿속에서 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시면은 그게 보일 거야 아 내가 이런 생각을 못 했구나 근데 만약에 이제 책을 읽고도 그게 다 안 된다면 문화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푸셔야 돼요 많이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군요 섭입대와 해양지각의 소멸 단어의 조합을 보면은 섭입대에서는 당연히 해양지각이 소멸되고 우리가 배우는 그런 교과 과정 내에서는 너무나 이거는 기본적인 단어가 되는 그런 뜻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린 거지 본인 입장에서 그러면은 내용을 갖다가 다시 다 잡는 기회가 된 거죠 본인한테 그러니까 아 이런 내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조금 흔들리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은 내용을 다시 한번 다 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기회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자꾸 틀리면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 근데 내가 이거 장담컨인데 또 똑같은 실수를 할 거야 그러면 그때 실수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개념에 대한 전체적인 인과를 갖다가 혹은 카테고리를 못 나누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게 공부하는 여러분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능 전까지만 이걸 채우면 괜찮아요 그래서 실수노트에서 이런 거는 내가 아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범위를 못 잡았구나 아니면 논리를 못 잡았구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적으셔도 됩니다 어떤 노트에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본인이 이런 실수했다는 거에 되게 우습게 생각하게 될 거야 아 내가 이런 것도 몰랐었구나 옛날에 노트를 얼마만큼 작성해도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 이거는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어떤 친구가 이 친구는 이제 다 맞고 메이저 이대 갔는데 노트를 한 권 가져왔어 내가 봤는데 그 뭐가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줄 쓰고 한 칸 띄고 한 줄 쓰고 이렇게 써네 노트마다 그냥 본인이 그냥 궁금했던 문장들 쫙 다 한 권을 다 써놨어 그러니까 개입장에서는 그게 실수노트였던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개념들을 봤을 때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계속 읽는 거야 내가 써놓고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거 말고 행동적인 실수 여러분들 문항 풀이의 행동적입니다 행동 측면세어 뭐 이런 거 이런 실수들 있잖아 예를 들어 나는 대소비교를 거꾸로 본다 단 조건을 못 본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면 예를 들어 대소비교를 제대로 못했어 내가 그럼 실수노트에다가 몇 번 실수 하나씩 써놓는 거야 이렇게 바를 정자 쓰면서 그러면 이 친구는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념 파트가 좀 안 되어 있으면 문제를 반복해서 많이 푸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엔제를 풀어야 돼요 기출을 풀어야 되는데 기출을 만약에 한 2회도 이상 하셨으면 엔제 푸셔도 됩니다 엔제도 막 되게 어려운 엔제 말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쉬운 거 있잖아 쉬운 거를 한 열문항이면 열문항 스무문항이면 스무문항 시간을 재고 풀어 대신에 시간을 타이트하게 주세요 시간을 빡빡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스무문항 30분이잖아 근데 쉬운 문제잖아 그지? 그럼 열문항 10분, 12분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10분에서 12분 정도 그런 다음에 풀 때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렇게 실수 많이 하는 친구들은 꼼꼼하게 풀어야 되거든 기역, 니은, 디귿 있으면 번호가 1, 2, 3, 4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이거 가리고 이거 가리고 그냥 OX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OX 형태로 이게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 재고 타이트하게 왜냐면 어떤 친구들은 1, 2페이지 틀리는 친구들이 특히 시간을 되게 오랫동안 주잖아 그럼 다 맞는 친구들이 있어 보통 이 친구도 시간을 많이 줬으면 다 맞았을 수도 있어 편안한 마음에서 보거든 그래서 본인이 한번 이런 테스트는 한번 해봐 시간 제한 없이 한번 풀어보고 시간을 재고 풀어보세요 그럼 본인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야 거기가 그러니까 나는 시간 제한 없이 풀었을 때 다 맞힐 수 있다 정도까지 가면 개념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 싸움이거든 그러면 내가 어떤 타이밍에서 이걸 딱딱딱딱 떠올릴 수 있는가 그걸 갖다가 연습하는 거야 우리가 1, 2페이지 틀린 학생들이 특히 이런 게 약해 왜냐면 이제 조금 구조가 복잡한 문제나 이런 거 있으면 딱 보자마자 어? 이거 좀 포스가 느껴지는 걸 하면서 딱 달려든단 말이야 집중력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초반 집중력과 후반 집중력이 완전 다른 친구들이거든 근데 우리는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틀리면 안 되잖아 초반에 쓸 수 있는 정신적인 여력이 있긴 하겠지만 거기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들을 갖다가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걸 갖다가 계속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인의 행동강령 정리하는 거랑 똑같은 실수노트가 오답 정리하실 때 이것도 같이 하시면서 하시면 실력 많이 늘 겁니다 이 친구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늘어 근데 원래 1, 2페이지 틀리면 환장을 노르시거든 이건 나도 이 느낌을 알아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꼼꼼하게 채워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이 좀 말씀드린 거 한번 체크해 보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하세요 이게 반복 연습만큼 좋은 게 없거든 짧게라도 계속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만약에 이제 좀 성과가 보였어 그러면 다시 한번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친구 본인은 누군지 알 거야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내 생각에 지금 추세대로 가면 킬러를 잘 맞추니까 수능 때 잘 볼 겁니다 잘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장 6평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6평 성적에 너무 이리일비 하지 마시고요 이 친구는 6평 때 내가 지금 노린 걸 잘 하고 있는가만 좀 점검해 봐 예를 들어 이런 걸 작성을 했어 근데 또 실수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맞춰주면 성공 근데 못 맞췄어 그러면 내가 뭔가를 또 실수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땡큐 알겠지 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나가는 거야 모의고사는 원래 알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의 수요상담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좀 자세하게 글을 올려드리면 선생님이 읽어드리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박선생님의 수요상담소 고마워 지포inder 공부 atoi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